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 민족주의로 인해 총기 난사 등 곳곳에서 폭력 행위가 끊이지 않자 SNS 페이스북이 백인민족주의, 분리주의 콘텐츠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백인민족주의와 분리주의가 백인 우월주의만큼 유해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콘텐츠를 차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성명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시민단체, 학계인사들과 논의한 결과 백인민족주의와 분리주의도 백인 우월주의만큼 매우 나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러한 개념들이 인종 증오직담과 깊이 관련된 것은 명백하다며 콘텐츠 금지 사유를 전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백인 우월주의나 백인민족주의 관련 콘텐츠를 검색할 경우 자동으로 인종 증오 반대 비영리기구인 라이프 애프터 헤이트로 넘어가는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한편 최근 페이스북은 뉴질랜드에서 50명을 살해한 백인 우월주의 테러 영상이 생중계되면서 이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